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순간 때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행여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권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면 좀 잘 알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한 이름이 나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6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레갑 자손들이 남유다의 그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때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게 하고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 김 때의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전까지의 말씀에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인 시드기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와 김의 이야기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통치는 굉장히 짧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김에게 김의 통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 아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 거론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레갑 자손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불로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 레갑 자손들을 다 데려다가 한 방에 몰아놓고 포도주를 쫙 펼쳐놓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권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2절부터 5절까지 뭐 누구의 집에 방 위에 있는 방에 데리고 가서 누구의 집으로 데려가서 막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는 그냥 그들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아 포도주를 권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요 그의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였더라고요 8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또 장막에 그대로 살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임을 다 알죠 아마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였을 때 멸망할 거야라는 그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였지만 시대적으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권위, 권세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냥 삼류의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데려다 놓고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 자손들의 반응은 내갑 자손들의 반응은 그러한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그 말에서 본인들이 가졌던 신념과 절조를 지키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나답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여러분들 요나답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요나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쉽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요나답에 대해서 한번 곰곰히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답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냐면요 열한기 하 10장 말씀에 나와요 열한기 하 10장에 보면요 예우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 왕들이 서른 몇 명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른 몇 명의 왕이 가는 동안에 쿠테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왕이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자기 자녀에게 세습되고 세습되고 이렇게 가문별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쿠테타가 정말 많이 일어난 나라였어요 그들의 권력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른 가문에 넘어가고 수도 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쿠테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열한기 10장에 나온 예우도 그러한 한 사람이었어요 예우가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가 쿠테타를 일으켰고요 그가 이제 오무리 왕 그리고 아흡의 가문 그 가문들을 패하고선 자신이 정권을 잡았던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예우의 모든 것들이 열한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한기상 21장을 보면요 오무리 왕이 왕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오무리 왕이 정권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오무리 왕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은 어떠한 왕입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시돈의 왕 그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홀딱 넘어가서 나라의 바알의 모든 것들 아세라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던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기를 자초했던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하방은 가장 큰 악행을 행하였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그런 우상들만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이방의 문명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 페니키아라는 이방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법은 그냥 다른 사람의 토지를 쉽게 사고 팔고 무한대로 내가 내 토지를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그러한 토지법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어떠한 토지법입니까? 하나님이 가나한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죠 그것은 기업에게 준 그대로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 그들이 보완해야 되는 것, 그들이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기업들을 물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셨던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한 토지법이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토지를 쉽게 거래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만큼의 땅에서 그들이 땀 흘려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토지법이 무너지는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토지법들이 아까 말씀드린 페키냐의 토지법이 들어와서 토지를 무한대로 축적 가능한 그러한 법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적인 그러한 공격들의 무너짐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러한 토지법들까지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지법은요 토지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매매를 금지하였던 법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대로 그렇게 보완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법과 하나님의 토지법과 이방의 그 바알의 페키냐에서 온 바알의 토지법이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잘 그려진 사건이 열한기상 21장 이후에 나오는 나보세포도온 사건이라는 것이죠 나보세포도온 사건이 뭡니까? 아하방이 그 땅을 너무나도 가지려고 원했어요 그런데 나보시라는 사람이 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토지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우리 지파에게 받은 이 땅을 나는 팔지 않겠다라는 그 신조가 나보시라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온이 아하베 손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 그 이방에서 온 이세벨이 그 나보수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온을 빼앗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토지법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이제 이 아하방의 그러한 것들 이런 불이한 모습과 불공정함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이 자리 앞에 또 다른 쿠테타가 일어나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예우라는 그 사람입니다 예우가 이제 아하베 세력들을 부시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제 쿠테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동욕을 요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아까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다비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 예우의 그 쿠테타의 개혁의 동참, 혁명의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해서 아하베 가문들을 완전히 멸하여버립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망가뜨려 놓게 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그거로 인해서 아하방의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어긋난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아하베 자손들은 다 멸절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그것들이 이제 예우의 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레갑이라는 적속은 어떠한 자손들일까요 레갑족속에 대해서 한 번 더 따르게 생각해 볼까요 레갑족속은요 겐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겐족속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초반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겐족속은 열두지파에 속한 족속이 아니었고 이방지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부침을 받게 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족속은요 그냥 장막에 거하고 그렇게 유목민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그들 그런데 예우와 함께 동참하며 예우와 함께 동참하며 그 혁명에 참여했던 요나다비라는 사람이 어떠한 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우가 했던 그 개혁이 완벽한 개혁이 아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어떤 토지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또 있었겠지만 물론 이스라엘에 그런 어떤 들어오는 바알의 신 아세라의 신 이런 것들은 다 없앴어요 하지만 예우가 없애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금신상을 세워놓고 하는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왜 있냐면 예우가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애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산당들을 없애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가 모든 법들을 정결케 바꾼 것이 아니고 개혁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잔재를 남겨뒀던 것이죠 아마 그 속에서 이 요나다비라는 사람은 갈등하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마 그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예우에 미완된 그런 혁명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땅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명령하고 명령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자손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한 2, 300년이 지난 그 후의 시간까지 자신의 바로 200년, 300년 전에 한 250년 정도 예상하는데 그 선조 요나다베 그러한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의 것들을 그 가문들이 그 족속들이 지키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선조 요나다비 꿈꿨던 야외 신앙의 회복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세상이 다스리는 그러한 것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이며 나아갔던 요나다비 그가 가르친 가르침대로 그의 자손들이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예우가 자신의 정권을 잡고 아하방의 가문을 패하고 축배를 들 때 그는 오히려 그 축배의 자리에서 축배를 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막 잔치를 베푸는 그 시기에 자신들의 자손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은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을 장막에 살아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만을 선언했다라는 그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놓아야 하는 발걸음의 길들을 옮기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수많은 바할과 아세라 수많은 세상의 법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쉽게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편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엄습한 지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잘 지켜가며 세상의 법을 잘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잘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클로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세상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간다 하여도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더 가까이 놓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평온해질 때에 내가 세상에 기대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해 한다는 사실이죠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코로나로부터 생존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그동안 각각의 집안에서 잘 지켜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되다가 교회가 순간적으로 오픈했을 때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젖어들었던 6개월, 7개월의 삶이 그냥 평안하게 앉아 있었던 그 삶이 어느 날 주일이 되면 당연스레 테레비를 켜고 인터넷을 켰던 그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정절을 지키며 살 것인가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우수아가 자신의 고별설교 여우수아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선언하였던 그 말은 바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우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자신의 자손들을 불러 모아 혼탁하고 뒤섞여만 가는 변질되어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지는 그 시대 앞에 너희들은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속에 타협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절을 지키며 그렇게 예배하며 몸부림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풍요로운 그러한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길에 놓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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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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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